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옆에서 또 야 내가 그렇게 좀 드시라고 그래도 우리 염부장 끝까지 자료 보고 계시는구나 아 역시 야 내가 저거 때문에 캐스팅했거든 아침 새벽 방송인데 아니 뭐 카메라 있는지 원래 이렇게 앞을 봐야 되는데 계속 머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처음에는 좀 이상했거든 근데 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료를 보리라 저 성실성 자 우리 자료 자료충 자료충 자료신 우리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우리 염 부장님도 아침 뭐 좀 든든하게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좀 드시라고 그랬거든 아유 대꾸도 안 하네 역시 뭐 자료 끝나고 먹으면 됩니다 끝나고 드시고요 계속 먹고 있는 저는 뭐 아닙니까 자 우리 염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까요 먼저 준비해 주신 내용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어제 이제 2월달 전기자동차 판매량이 좀 나왔는데 일단 어제 뭐 그 김현수 연구원님 나오셨었잖아요 사실 뭐 잠깐 언급해 주신 것 같긴 한데 다시 좀 말씀해 드리면 이제 주요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2월달 기준으로 28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35%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국가별로는 현재 뭐 중국이 제일 많이 팔렸고요 10만 7천 대 그래서 600% 증가했는데 다만 이제 중국은 그 작년 코로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컸던 것 같고 전월이죠 1월달 대비해서는 거의 4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2등이 독일이 4만 대 미국이 이제 3등으로 3만 4천 대 미국의 성장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36%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9위 정도 했거든요 한 5천 4백 대 정도 판매가 됐고 전월 대비해서는 무려 300%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대비해서는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판매가 좀 호절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또 어제 기아차도 발표했지만 아이오닉5도 지금 계속 출시가 되니까 한국 판매량은 좀 계속 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감을 높여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EV6는 반응이 좀 괜찮습니까? 일단 뭐 이렇게 보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예약 판매는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잘 팔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EV6는 주행거리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500km 넘는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이오닉5가 한 400km 좀 넘죠 430km인가? 그 정도 되는데 EV6가 지금 주행거리가 훨씬 길어서 아마 오히려 좀 스펙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이오닉은 로컬에서는 이제 뭐 혼자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외국에서 얼마나 팔리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난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된 것 같아요 뭐가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정프로의 아이오닉 방송 이후에 조회수가 한 20만 나왔으니까 20만 대는 안 나가겠어 아 봄 무조건 사게 돼 있군요 어떻게 안 살 수가 있어 안 보고 안 살 수는 있지만 보면 사게 돼 있지 그때 김준성 연구원님하고 현대차 관계 분실인가요? 네 그 두 분이 이렇게 주고받는 게 괜찮더라고요 내용이 저는 안 괜찮았습니까? 당연히 괜찮아요 정프로님은 원래 기본 옵션이고 약간 아이오닉이 조금 뭐랄까 약간 로봇 같은 느낌 약간 각진 느낌 나는 이거 괜찮던데 약간 미래의 느낌이 좀 있잖아요 EV6는 조금 더 뭐랄까 부드러운 곡선이 좀 많이 채택된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는 맞습니다 EV6 왜 연락 안 해? 기아차 제대로 안 합니까? 기아차가 아닙니다 기아입니다 기아입니다 기아죠 연락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EV 볼륨이라는 전기차 판매 데이터 예측하는 데서 나온 자료는 뭐냐면 올해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을 460만 대 정도로 일단 예측을 한 것 같은데 460만 대요? 근데 이제 미래의세 대우의 김철중 의원님께서 이제 자료 하나 적어주셨는데 그분께서는 올해 600만 대도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 1, 2월 달에 판매 수치만 보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어서 실제로 어쨌든 전기차 판매는 요새 2차전지 노이즈는 워낙 크지만 그냥 전기차 판매만 봤을 때는 전혀 노이즈 없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당사에 유지웅 자동차 연구원이 이제 적어준 자료인데 2020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가 이제 전기차 판매를 한 19만 대 정도 작년에 판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뭐 코나하고 니로 같은 이제 자동차가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올해는 이제 아이오닉5와 그 다음에 EV6 근데 유지웅 연구원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각각 연간 환산 10만 대 정도 일단 발표치는 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가 일단은 금일 송호성 사장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두 개 차 좀 합산하게 되면 이제 20만 대 정도가 일단 목표치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오늘 아마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너시스 전기차도 있어요 그 오늘 공개돼요? 컨셉 이제 모형만 살짝 컨셉이? 네 완전 공개는 아니고 컨셉만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올해 출신이 됩니다 되는데 이게 제너시스 전기차 세 개 모델이 나오나 봐요 근데 그건 그건 플랫폼이 다른가요? 그것도 EGMP예요? 네 EGMP 들어가는 그러니까 EGMP 까니까 계속 뽑아내는구나 그 위에 편의상하고 사실 껍데기잖아요 그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 정도예요 아이오닉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그 전에 나온 EGMP 전에 나온 전기차는 다 짝퉁이더만 원래 그 프레임에다 거기서 그랬잖아 원래 거기다가 그것만 무게 넣었다고 그랬잖아 배터리만 배터리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죠 전기차고 그러니까 앞에 본네트에다가 엔진을 빼고 거기에 배터리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무늬만 전기차일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 이제 진짜 오리지널 진짜 시작됐다는 거지 진짜 오리지널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만 있으면 그냥 거기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되게 확장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애플도 현대차 EGMP를 좀 탐냈던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들긴 들어요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네시스는 연간 한 5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오닉6가 내년에 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8만 대 현대차 현대기아차 합산에서 올해가 38만 대 내년에 50만 대 정도 판매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 판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올해 45만 대 정도 판매 계획이니까 현대차랑 그렇게 볼륨차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전기차만 그 정도 판다는군요? 네, 전기차만 딱 봤을 때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 대한 전망을 바꿀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 때 20만 대 이상 판매하는 업체한테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만 대 이상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아니면 미국에서? 미국에서만 미국에서 20만 대 이상 판매한 업체는 보조금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확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까지 연간 60만 대 그 수는 높이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 거군요 네, 그럼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바꾸면 현대기아차 판매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게 좀 하나의 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어쨌든 지금 목표 수치로 가기 위해서는 요새 아이오닉5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장비 입고가 안 돼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슈만 잘 해결되면 올해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아, 그 헤어핀 모터인 거고요 네, 헤어핀 모터 어제 실제 기사로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 자동차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아차 연락 주시고 연락 안 오면 저 후진기아 넣습니다 끝 끝 끝 다음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 하나만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2월달 주택 공급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주택 착공이 무려 81%나 급증을 했고요 착공이라는 건 실제로 공사 들어간 거죠 그래서 4.2만 호 지금 81% 급증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미분양이 엄청 감소하고 있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볼 때 제일 리스크가 미분양인데 이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택 업황 자태는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게 하나금융투자 윤승현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연내 주택 공급 목표치를 또 소폭 상향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에 또 선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지표로만 보면 건설업종 전반적인 분위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숫자로만 보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윤승현 애널리스트는 빅사이클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주택 업체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국내 주택 저는 말씀하시는 동안에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업체 중에 톨 브라더스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관심이 또 톨 브라더스요? 톨 형제들이 이제 건축하는 거야 톨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와 차트 장난 아니네요 아 그래요? 이야 이게 뭐 그냥 완전 세워버렸구만 미국도 이게 건설 건자재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주택가격도 그렇게 많이 뛴다며 근데 한국에서도 요새 건자재 회사들도 되게 많이 오르는 것 같고 시멘트 회사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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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한 추억에 추억에 1년만 2년 된 것 같은데 네 요새 아무튼 그쪽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차피 시간 좀 남았으니까 삼성주권에 백제승연권이 적어주신 건데 이것도 이제 건설과 관련된 건데 철근 업체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철근 회사도 별로 관심들은 없으신데 왜냐하면 이제 분양 물량이 일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최고 수준 기록한 후에 2019년까지는 계속 감소를 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착공도 늘어나고 특히 이제 분양 물량이 늘어나니까 철근 업체들 좀 수요 증가 예상되고요 두 번째가 중국이 감산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기사도 보셨겠지만 철강 전반적으로 철근까지 이렇게 되면 철강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중국산 철근도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 수입이 줄 수가 있거든요 국내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업계가 철근 업체들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구조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양쪽 다 좋은 거네요 중국 쪽에 그거 하니까 가격이 인상되고 수요는 또 국내 건설 주택 경기 좋으니까 맞습니다 비용 줄고 공급 줄고 수요는 늘고 굉장히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철강 업체들은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세워요? 공장에? 아까부터 줄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아까부터 계속 주가도 세우고 뭐도 세우고 세우는 거에 집중하십니까 왜? 그만 세우시죠 아침에 아 근데 중국은 진짜 멈춘다 아 그 세운다 아 스탑? 아 스탑의 의미세요? 참 이상해 아무튼 그리고 철근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조정 좀 돼가지고 업체들도 좀 줄고 선도 업체들 실적 개선 기대감 있으니까 아까 건설 제약 맞물려서 철근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시작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내일 새벽에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으니까 마이크론 네 새벽에 있고 바이든 이제 4조 달러 부양책 한번 오늘 좀 저녁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리고 시장은 이제 출발할 것 같은데요 출발하네요 예상지수는 플러스 16포인트 정도 강세로 좀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분위기 좋습니다 장 시작 전 그리고 코스닥이 플러스 3포인트 정도 강세 기조로 일단 스타트를 끊어줄 것 같고요 어제는 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이 좀 약간 좀 부진하긴 했지만 오늘 네이버가 일단 출발 좋은 것 같고요 호가로는 한 2% 정도 갭 상승이 좀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가 참 움직임은 없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플러스 0.3% 정도 선에서 일단 스타트를 좀 끊어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한 0.5% 이상 좀 반등을 하면서 시작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호가 좀 나오고 있고요 먼저 좀 나오는 기업이 삼성 SDI가 0.6% 정도 상승세로 일단 출발을 했고 어제 그 마그나 이슈로 LG전자가 강했잖아요 오늘도 강합니다 오늘도 한 1.3% 정도 LG전자가 추가로 상승했고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 로열티 마일스톤인가요 그걸 좀 받은 것 같은데 전자공시 나왔더라고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거 수령했다라는 공시가 뜨면서 오늘 3% 정말 오랜만에 주가 좀 반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출발이 좀 좋은 상태로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던 그 HMM 오늘은 오랜만에 4% 이틀 딱 급락하고 오늘 오전에는 한 4%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1% 정도 올랐고요 최근에 게임 이슈가 좀 있었던 NC소프트가 1.5% 정도 오늘 상승세로 잘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업종은 화장품 아모리퍼시픽이 최근에 좀 주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1.2% 정도 하락했고 녹십자가 1% 정도 소폭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뭐 이렇게 특징은 아직은 좀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그 LNF가 아까 제가 이제 그 보고서 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래세 때 김철중 연구원님이 이 자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LNF 목표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한 4% 정도 올랐고 또 바이오 기업이죠 LNC 바이오도 한 증권사에 긍정적 보고서 나오면서 한 3% 정도 오늘 출발이 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락하는 쪽은 LG그룹이죠 LG그룹에 있는 그 실리콘옥스 반도체 침만 설계하는 실리콘옥스가 2% 정도 하락했고 메디톡스가 한 0.8% 정도 일단 소포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로 돌아와서 코스피는 3포인트입니다 미국은 좀 빠졌지만 코스피는 안정적인 것 같아요 3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307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은 1.57포인트 오르면서 959포인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지수 오르니까 이제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에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680억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좀 관망 기관 투자들은 일단 오늘 500억 정도 금융 투자하고 연기금이 조금 매도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페인트 관련 주도를 좀 좋은 것 같고 또 출산 장려 정책 제가 이쪽에 뭐 호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가방 컴퍼니가 오랜만에 많이 올랐네요 아이들 관련한 용품 있잖아요 제로투세븐 이런 기업들이 사실 성립에 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유 없으면 성의 갖고 학교 가서 그런 거 아니야? 오늘 출산 장려 정책 수혜주들이 좀 셉니다 흔히 뭐 엔젤 산업이라 그러는데 그쪽 관련지가 좀 셌고 옛날에 진짜 동네마다 아가방 뭐 해피 뭐 좀 매장이 다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요즘 하나를 못 보겠어요 진짜 어디 가도 진짜 많았어요 그렇죠? 아가방도 있었고 베비라 뭐 베비라 그렇죠 해피랜드 해피랜드 있었고 진짜로 뭐 유모차 뭐 지금 용품 파는 데가 진짜 동네마다 하나씩 매장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쏠쏠했대요 내 친구 와이프도 그거 아기 용품 아가방 한 친구가 있거든 아가방이 원탑이었죠 그렇게 쏠쏠했다고 그러더라고 요즘 뭐 무슨 애들 의류 파는 데도 일단 없고 옷가게 옛날에 그 이름 다 까먹었네요 일단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잘 안 가잖아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집으로 초대를 많이 했다고 옛날에는 야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요 뭐 애 뭐 뭐 저거 저거 그러면 이제 가면서 뭐 아 그 집에 아 있지 그런 거거든 들고 와야 되는구나 요즘 집에 잘 초대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트렌드네 그런 걸 잘 파악을 해야 되나 애들도 뭐 점점 출생화도 주니까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꽃가방도 있었네 꽃가방 그리고 해운 쪽이 오늘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전거 골판지 제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NC소프트 때문에 게임주가 좀 반등했고 좀 약간 하락하는 쪽은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는 좀 다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일부 빠졌고 현대모비스가 어제 급등했는데 오늘 1.6% 아마 어제 좀 EV6 기대감은 좀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차익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정유주, 카지노 백화점, 건설주 이런 이제 대표 주도 섹터는 오늘 좀 대부분 쉬는 것 같고 조금 일부 개별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오전장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 또 조사해 오셨잖아요 다른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아동보건 부르댕이라고 제보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아기가 아니고 그렇죠 유아가 아니고 소년들 초딩들 뭐 유치원 초딩 자 그리고 이제 증권사 보고서 중에서는 KB증권의 백영찬 연구원님이 요새 화학업종들도 투자 많이 하실 텐데 1분기 실적 자료를 좀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자료고요 1분기 화학산업은 일단 실적은 정말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합산 이제 영업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417% 정도 급증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그 이유는 전방 수요가 일단 좋고요 IT 자동차 수요가 좋고 또 국제 효과도 좀 강세 보이면서 대부분의 화학제품 가격 자체가 좀 반등을 했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한파에 따른 공급 강소가 이제 정상화된 이제 3월 한파 때문에 이제 공급이 줄었는데 그게 정상화됐는데도 불구하고 화학제품 가격이 좀 빠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학제품 가격 상승의 배경은 일단 국제 효과 상승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전제품 자동차 수요 증가 이런 것들이 좀 컸다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번 가격 동향의 좀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는 언택트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제 합성 수지 이제 주로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수지 있잖아요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내구제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이번 1분기는 특징이 뭐냐면 그 합성 수지보다는 합성 원료라든가 합성 고무 합성 원료는 이제 의류 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섬유 같은 거 합성 고무는 타이어 자동차 이쪽의 상승폭이 월등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컨택트 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요가 좀 늘어났다 그래서 의류 자동차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재료들이 반등했던 게 작년과 올해의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합성 원료나 합성 고무를 만드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더 좋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일단 상반기까지는 화학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의문 보호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하반기죠 이게 또 화학 업종은 항상 좋아지면 증설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하반기엔 계속 이 화학주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 좀 면밀하게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의 강송철 애널리스트가 이건 적어주셨던 자료이긴 한데 금리 변동성이 좀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수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증시 조정을 야기했던 금리 변동성이 일단 2분기 중에는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3월에는 너무 좀 상승이 과했다 그리고 미국 1.9조 달러 경기 부양책 통과 이후에는 통과 이후로 국채 발행이 좀 증가했는데 이게 연준의 매입과 재무부 보유 현금을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이런 국채 발행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업의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1분기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꾸준히 상향되고 있고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 보고서를 보니까 원래 대부분 8조 원대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신한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올리죠 9조 원대로 좀 올라갔어요 조금씩 노곤창 센터장님 혼자 지금 10조 원대인데 이게 좀 간극이 있었는데 조금 좁혀지고 있어요 약간씩 그래서 9조 원대로 조금 노곤창 센터장께서 그냥 빵 먼저 선제적으로 고참님께서 센터장님께서 저렇게 그렇지 후배들도 뭔가 이제 불안불안하겠죠 또 노곤창 센터장의 스타일이 호방하잖아 짜질짜질 이런 거 싫어하잖아 구조가 뭐고 10조 가자 10조 가자 구조가 무슨 일이고 삼성전자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기업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좀 영향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어쨌든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되면 국내 증시 업사이든 남아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2, 3월 중에도 글로벌 주식으로는 어쨌든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왔고 지금 우리 국내 또 시중에도 현금성 자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기자금도 충분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적어주신 건 지수보다 중요한 건 어쨌든 네 가지 업종 전략을 좀 짜주셨는데 뭐냐면 올해는 어쨌든 지수 상승폭은 작년보다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종 로테이션을 잘 타야 된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반도체 2차전지 같은 현금 흐름이 좋은 그 회사들 특히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갈 때 좀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화학이라든가 또 IT라든가 기계 증권은 실적 면에서는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 한번 예상해 볼 만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역발상이죠 작년에 최악 소비자 기업들 화장품 의류 유통 이쪽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금리는 뭐 속도는 좀 조절되더라도 금리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역시 배당 매력이 있는 금융주도 일부의 좀 포트 그러니까 포트 구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 삼성 한참 갈 때는 삼성이 가니까 지수는 오르는 것 같지만 내 종목은 안 오른다 이런 얘기가 전 그래서 내게 안 오르는 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또 삼성이 못 가니까 지수 전체가 안 올라가서 전체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새겨 들어야지 뭐 나는 뭐 맨날 안 돼 근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종목 장세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은 거의 안 갔는데 다른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니까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종목 장세는 펼쳐집니다 비정상에 썼나 보지? 저요? 아니 전부 늘 상하지만 늘 상하는데 아니 언제는 삼성이 가니까 이제 막 지수 올라가요 우리 내 거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삼성만 오르니까 삼성이 지금 전체 지수를 움직이니까 지수는 올라간 것 같아도 다 개별 주식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이해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 그 아저씨가 그 아저씨 진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까 옛날에 아기들 고무줄이 기저귀 고무줄이잖아 노란색 그거 두 개 해가지고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긴 거 짧은 게 있어 아 그걸 고르는 거? 긴 거 잡으면 돈 주는 거 뽑기를 주든지 뭘 주지 아니면 50원 내야 되고 아니 근데 공짜로 할 때는 맨날 긴 거 잡혀 그 생각이 왜 나는지 모르겠지 아 어린 마음에 진짜 없는 돈에 50원 내고 했는데 뚝 그 애들 코 묻은도 빼서 못 찾으시는 거예요 아유 참 그 아저씨도 참 네 또 있습니까 오늘은 오늘의 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참고로 그 펄어비스도 액면 분할 한다고 방금 나왔네요 주청에서 아 그렇습니다 카카오도 하고 그 요새 어쨌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액면 분할 하는 건 비싼 기업들이 어쨌든 대중적으로 접근하기가 용이해지니까 네네네 미국의 무슨 헬스 무슨 데이 그런 거 언제 합니까? 아 암학회요? 네 암학회 암학회 4월 제가 알기로는 15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4월 정도에요? 그러니까 원래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초에 열리고 4월에 암학회가 있고 아마 5월인가 6월 정도에 또 유럽에서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학회들이 꼭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4월 중순 정도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요정도로 우리 염성원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